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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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뭐예요? 술빵 세상에 나 저렇게 크게 나와요? 술빵이 요즘 술로 만들었나? 뭐를 만들냐 막걸려 내가 술로 진짜 좋아하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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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하자 정리 맛있겠다 이거 무조건이에요 우동 무조건 휴게소에 그 유미 있잖아 그러니까 아 귀여워 아기새처럼 잘 받아먹어 아유 몸짓자까지 산 거니까 한 한 입씩 먹어보자 맛있어 맛있어 먹어 뭘 취하는 빵이야 수치하는 빵 또 장난지? 또 취하지 지금 아빠들은 자꾸 그래요 장난이 너무 맛있어서 뭘 취하는 빵이야 수치하는 빵 뭐 취하지 취하지 취해 안 취해 나완대? 오 술이 센데 어? 단짠 한번 더 먹어봐 넘어갈 것 같은데 한 번 더 먹으면 취한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아 어머어머 이제 통째로 맛있구나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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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야 진짜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가 줄건데 아빠가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했어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준비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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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선물이지? 아빠 갖고 와볼게 네 뭔지 기대하고 있어 네 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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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야 와 삼자가 또 들어있어 볼일까 너무 좋 기대감을 갖고 아니 뭐야 아 너무 했다 그 인형 있죠 러시아 인형인가요 어, 맞으시죠? 그 인형 좀... 어머, 아빠! 아, 이게 한두 번이... 봐봐, 인형 뭐야? 한두 번 정도는 재밌을 수 있는데... 빨리 빡수가 계속 나와? 뭐야, 이거? 멋있어, 멋있어! 어? 뭘까요? 이건 뭐야? 뭐지? 이건 뭐야? 첸 뒤, 첸 뒤! 진짜 사탕이에요? 그러니까? 별로야? 아니? 좋아? 좋아, 좋아! 역시... 승지가 그래도 정말 착하네요, 마음이. 그래도 아빠가 준비한 거라 화도 안 내고. 아빠가 한 번 좋아 안 좋아? 어? 좋아! 좋아! 다 갈 거예요! 다시 저거 담는 것도 일인 것 같아요. 근데요. 아니, 이건 안 돼, 절대. 아니야, 그건 안 돼? 이거 절대로 안 돼? 응. 엄마, 엄마도 안 해. 아, 상자는? 행복인다! 행복인다! 엄마가 이제 또 희생양이 되겠군요. 아빠 닮았어요, 정말. 응. 부전, 자전. 아빠가 진짜 선물이 될 거야. 선물 기대돼? 뭔가요? 가보면 알아. 슈퍼맨이 돌아왔다, 257화. 12월의 기적. 아빠,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산에 가는 거야. 또 산에 가요? 산에 뭐 있어, 동물들? 토끼. 또?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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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곰? 곰. 곰 있으면 어떻게 해, 우리. 아니, 멧돼지. 여기 멧돼지 없어요? 여기 멧돼지 없어. 승재 가면 엄청 놀랄걸? 어딜 가는 걸까요, 근데? 그러니까요. 어, 저기 목소리 들린다, 소리. 무슨 소리가 들려. 친구들도 요리? 승재 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 아니, 다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긴 숨 유치원인데요. 자연성 놀이감으로 수업이 이뤄지고 뛰어놀면서 배우는 곳이죠. 와, 여기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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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람쥐가 따로 없어. 인간 다람쥐. 살아있는 키즈카페 아니에요, 여기? 와, 너무 좋다. 신자연. 승재야! 승재야! 승재가 도시에서 외동으로 크다 보니까 자연에서도 그런 재미있는 놀잇거리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숲 유치원을 오늘 같이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우리 친구들과 재미, 기신나게 숲에서 놀 그 친구가 지금 놀러 오는데요. 승재야, 어서 와주실까요? 승재야! 승재야! 어서 와주실까요? 승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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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적응하는 데. 그쵸. 낯선 환경이어서 또 적응을 좀 해야 돼요. 승재가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니까. 같이 놀자 그러잖아. 처음에 승재가 여기 처음 낯설어서 그래. 어머, 손가락만 찍고. 엄청 재밌어. 자, 누나 따라 가보자. 자기 손 내밀어주면 또 고맙잖아요. 그럼요.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는 거거든. 역시 누나. 공사해줄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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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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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설어? 아직? 승재야, 부끄러워하니까 제가 대신 소개할게요. 이 친구는 서울에서 온 5살 고승재예요. 어, 나 서울 안 보여. 서울 알아요? 아, 쟤. 아, 쟤. 아, 쟤. 아, 쟤. 승재는 여기 이 동네 처음 와봐요. 태어나서. 친구들이 재밌게 놀아주세요. 네. 놀고 싶어, 친구. 좋아요. 하나, 둘, 셋, 놀자. 우와, 너무 좋다. 너무 세상에. 이게 최고거든요. 촉감 놀이기에는 따로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그냥 자연에서. 공기도 좋고. 어머, 어머. 어머! 오늘 버스타 visually rare. stack드Me one. 우와, Ramona Malaysia 1. 마음의 뽀뽀뽀. 너가 존것 hassle. 관공자 팀. 범차 팀. треть. 굉장히 좋아. 오, protesting efficiently? 들어가네요. 너무 흐릴냈어요. 이런 장면 볼때마다 정말 많이 꿨어요, 아이들이. 맞아요. 한 해가 다르게 씩씩해지고. 한 발짝자, 뭔가 놀이에 이제. 친구야. 먼저 불렀어. 세상에, 세상에. 어머, 어머. 지금 걷는 것조차 조금 밑에 오긴 한데. 어머, 친구가. 얼마나 익숙해요, 진짜. 그렇죠. 승재가 다니던 유치원과는 천지차이잖아요, 지금. 링크, 제발. 하이, 춥. 안 무섭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응.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 할 수 있어. 아이고, 어떡해.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이고, 해볼 수 있어. 아이고, 해볼 수 있어. 어떡해. 잘 가르세요. 이거 탈래? 네. 하이, 하이. 최고 높이가 십 미터에 달한다고요? 허어! 저걸 아이들이 탄다고요? 꽤 무서울 것 같던데. 나도 계속 오래 해 주세요. 얘기해줘? 나도 오래 해 주세요. 나 왜요? 네. 진짜 한 번. 진짜. 간다! 어머 어머 어머.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거의 수영인데. 잘 타네요. 재밌다. 이제서야. 너무 씩씩해. 이거 할래? 오빠가 묶어준네. 이거 할 거야? 승규 오빠다. 나한테 만들어줄게. 칠팔! 원래 있던 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완벽하겠네. 빨리 할래! 여기 힘들어. 여기 힘들어. 여기 힘들어. 여기 힘들어. 아빠가 더 연약해 보이는 느낌이 나. 할 수 있다. 왜 집에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가지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도시락. 하나 안 갖고 오셨는데? 하나 안 갖고 오셨는데? 하나 안 갖고 오셨는데? 방울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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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애들 제일 좋아하는 건데. 방울토마토만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울토마토만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면 아빠도 강해지네요. 아, 녹아 이걸. 어떻게 해 뭐, 서두르셔야지. 도현이 잠가. 선생님 한 분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 이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네. 이런 데서 먹으면 뭘 먹어도 꿀맛이죠. 아, 너무 재밌겠다. 자, 오늘 납김없이 다 먹어야 돼. 알겠죠? 실컷 놀아서 배고팠어. 그러니까요. 아, 맛있게 먹네, 진짜. 몇 살이야? 영화보다 너구리 같다. 아쿠라인, 응. 때 월드에서 산 거 다 알아. 어머, 어머, 어머. 거의 쌍벽이죠? 네. 여기 유치원 다니는 지 얼마나 됐어? 약간 니티가 드시면 너무 귀엽다. 여기 유치원 밥맛이 좋네. 아, 너 맨날 이것만 나와? 너무 신나게 놀아서 맛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아, 맛있겠다. 닭꼬비는 나오지? 유치원에는 밥 제일 중요해. 정답이네요, 진짜. 저 명언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트리 미리 우리 만들어보고 싶은 친구. 자, 여기 끈을 딱. 진짠지. 그러니까 주변에 트리가 뭐 다 트리죠. 어머, 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우와, 저게 진짜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아빠, 양말 좀 벗어. 뭐? 양말 벗으라고. 양말 벗으라고? 응. 형, 아빠 뭐 신고 가, 양말? 네. 아이고, 어머, 어머, 어머. 아빠 발 좀 시리겠는데. 중재야, 아빠 양말 왜 거는 거야? 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놓고 가게. 선물 놓고 가게, 산타 할아버지가? 선생님, 산타 할아버지 몇 시에 와요? 한 여섯 시? 산타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설아버지 못 courtesy Could I Ashley host Rooney please?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근데 이거 너무 아름다운거예요 좋아요.